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저 한사람 한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찬도 보고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붉은 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께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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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